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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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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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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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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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누구야? 아니 어딜 저렇게 급하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나 칠라고? 아 깜짝이야 그 스타로 나한테 환자라니 난 트라우마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 깜짝이야 제가 응부라도? 어 그런데 지금 바보냐? 야 내가 지금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 긴급 부탁할 일이 있는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Grazie 감사합니다.